네 오늘 폴더 가이즈 폴가이즈 다명이랑 하겠습니다 존나 시끄러운 다명이랑 할게요 아니 들어봐 와 진짜 이쁘잖아 소리 지르지 마시라구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흥분했어 너무 설레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뭐야 이거 내 캐릭터 정하는 거야? 야 너 나 알아봐야 되니까 너 내가 정해주는 대로 해 싫어 싫어 내가 게임 보내줬잖아 내가 시키는대로 해 너 너 초록색 해 일단 초록색 빨간색 해봐 신호등 해 신호등 해 신호등 해 수박 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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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에 수박 해 아니다 민트초콜릿에 수박 해 민트초콜릿에 수박 이게 이단향이여 아 이게 뭐야 그 켜미에요 진짜 범죄자 같잖아 아 그래? 내가 너가 정해 내가 너와 똑같이 할게 그럼 그럼 똑같이 한다고 그래야 서로 알아보니까 비치볼 해 어 비치볼 해 되게 맛있는 사탕 같애 그 님도 뭔지 알죠 늘어나는 사탕 뭔지 알죠 라이트닝 해 라이트닝? 음 별론데 완전 키고 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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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만들래 난 이거 언더웨어 하자 언더웨어 하트 언더웨어 똥이 같다 똥이 팬티만 입은거 같잖아 똥이 같은데 형아는 왜 해적 브론이었어? 나 없는데 나 방금 샀어 이거 dlc 나 분홍늑대 있다 나 유니콘에 분홍늑대 있다고? 그래 분홍늑대로 가자 그래 나 썬더한다 썬더가 뭐야 아 그니까 라이트닝 너 썬더웨어 라이트닝 오케이 라이트닝이 담양이에요 이거 티가 많이 안나는데 하이도 있냐 너? 하이도 있냐 너? 나 신발만 신어야 겠다 유니콘 나 그냥 라이트닝만 할게 다 벗고 라이트닝만 한다고? 응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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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긴 사람 한 30명은 있을거 같은데 오케이 아 일단 한판 해보고 해보자 해보자 아이템을 또 살 수가 있네 이거 초대 담약 우네스 или tum 너 맞냐? 어 맞아 너야 이거? 어ache 나 빵빙 도는거 보여? 햄 아이가 내 캐릭터가 하는 소리냐고 에어컨 꺼줘 어? 빅스비와 에어컨도 꺼? 예쁘지 리모컨 어디갔지? 리모컨 몰라 그냥 꺼 서버가 튕겼다고요? 왜 튕겼지? 아 추워 잠깐만 형아 나 응 에어컨 왜 켜면 오늘 시원한데 완전 방은 더워 가자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1등 하는거 저는 저런 소리 안했습니다 맞아 키리는 안 도룰때만 나와 아 밥반스탄 해야지 밥반스탄 해야지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뭐야 떨리는거 아니야 다? 젤리? 개쉽네 뭐 이정도가지고 어 뭐야 ㅈㄴ 귀여워 뭐야 다명아 너 어딨어? 다명아 저기있네 다명아 형아 이거 나야 이거 나야 니 머리위에 그거 보여 그거 삼각반스 보여 점프 뭐야 개쉽네 여기 나태지옥 아니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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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미친놈들아 꺼져 야 저기 위에 어떻게 어떻게 매달리는거야? 어 뭐야 왜 매달려?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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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지 입에서 아아아아 1등은 못하겠는데 왜 못해 어 담아 그냥 하이 담아 아 아 시발야 개씨 안 비켜? 아 이거 봐봐 응? 왜? 뭐? 아야 나 잡지마 어 안 던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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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온다 살아온다 사랑이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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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벽같은데 잡을 수가 있나? 아 잠깐만 얘네들 뭐 잊고 막아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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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지마 얘 아야야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이거 왜 자꾸 떨어져 나이스 아우 개같은거 있어 야 이 담잖양 어딨어 어 아 어 나도 지나간다 아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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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어 뭐야 실력됐는데 아 아 어 떨어져 어 어 나 올라왔지 나 탈락됐는데 야 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탈락되면? 싱거지 뭐 응? 아 나 관전할테네 반전을 해야돼? 응원해라 형아 성공했어? 당연하지 아 진짜? Rt로 R을 잡아서 붕지에 넣어라 아 잠만 이거 죽으면 개꿀딱 그냥 날먹방송이네 아 아 개꿀랴 아 아 이게 노랑색은 한 팀인가 보네 오케이 저기 비싸보이는 알 있는데? 저거 내꺼 비싼 알 내꺼 아 비켜 얘들아 나 두개 옮길꺼 아 나 이거 두개 다 옮길꺼야 다 내꺼야 이거 성화는 성화가 아니거든 이거 나 나 따 따 따 따 따 아이 병신아야 그거 왜 들고 나가 이 개새끼야 형아 노랑색이구나 내꺼야 아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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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보여? 야 우리 노랑색 팀 잘하고 아 뺏어와야겠다 아 되겠다 되겠다 아 야 저 황금알을 황금알 지키는 애 있다 야 황금알 지키는 애 있어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와 황금알 내놔 아 아잇 아 그거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야 그거 점프 아이씨 아잇 에잇 에잇 아잇 아잇 아 황금알 바람색 군나많아 군나많아 윽 윽 은신 씨 흐윽 블랙 아윽 으윽 크으윽 흐윽 으윽 하윽 으윽 으윽 엘 치려크 할필 황금알 하나만 나눠 나눠줘 아찔 아히 같은 meth 병차 왜 들고 못나가는거야 성공이야? 동점이었어 동점 오 진짜? 응 나 처음부터 1등 각인데 봤지 1등 바로 한다 했죠 시리얼 먹어? 맛있니? 밥 밥 허가 밥은 돼 우글받이야 슬라임 오르기가 뭐야 아 근데 완전 출발 드림팀 플러스 테이즐러너 같다 그러게 띄웍다 게임 갑니다 일로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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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어 어 뒤집어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가지 안살아나지 않아?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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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몰라 자 이거 맞아라 너 헤헤 바보새낑 여기서 떨어지면은 안살아날걸? 으악 떨어지면 안되구나 어 떨어지면 안돼? 안살아나? 응응응응 어 자꾸 누가 나 밀어 누가 미니? 아야 쿄 넌 으 쫌 헤헤 헷 엿 어 어 어 얍 호흑 흐흐흐흑 에 아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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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 알ящ Mir 아 helps 아 남ら 아 아 아아 아 재밌네 물론 저는 바로 떨어지겠는데 아 벌써 고인물들이 있네 이거 생각보다 1등 하기 힘들구나 아니 생각보다 재밌다 가자 재밌네요 아직도 1등 안하고 뭐 했어? 내가 그런 소리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어떤 스트리머 보는 19시간에서 우승 한번 했다고요? 아 왜? 아 왜? 몰라 아직 서버가 그렇게 안정되진 않았나보네 잠수가 컨트롤? 이거만 뭐지? 잘라봐 이거 어떻게 나가냐? ESG야 점프 끼우고 덮치는게 첫날엔 너무 심해서 보상도 제대로 안줬어요? 아 정말 재밌다 상점에서 살 수 있는게 아 이런거 파네 오오 가격도 되게 생각보다 합리적이네 이거 갖고싶어 크라운 두개 스프키 포돌 이런거 어차피 이거 머리 위에 삼각반스 표시해주니까 너 입고싶은대로 입어 다량아 난 이게 좋아 나 딴거 입을거야 쎄보이지 않습니까? 쎄보이지 않습니까? 흐흫 스프키 아 저거 되게 아쉽게 생각해 핫피클로 아니 근데 어떻게 18시간에 1등을 해? 나는 한 30분 봅니다 아 아니 근데 은근 형아강 게임에서 이상한 재난충이라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거 맞지 뭔가 막 잘하지는 않는데 잘 이겨 어이가 뭐 아니지 잘하니까 이기는거지 다량아 그걸 잘 오케이 으아 우아 컨트롤이 점프 아아 개색 밑에 또 자리가 있네요 흐흐흐흫 아야야 아야 어릴때 놀러 방방같은데 이거 되게 쉬운데? 뭐 밀려나는게 아니네 아 오케이 아직 한명도 성공 못했네 아우 바보들 이런거는 자 이런거는 각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런거 모바일게임으로 안해본 애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 뭐야 아니 왜 아니 왜 이렇게 잘했는데 형아 탈락이야? 어 탈락이야 아 재밌네 탈락인데 왜 다음판 기다려요? 왜해요? 뭔소리야? 아 빨리 안나가면 관전해야돼요? 아 나 나갔는데 너무 샀어 나 나갈게 기다려봐 느낌이 좀 이상하다 아니 나 근데 나가기 눌렀는데 안나가지는데? 아 패드가 아 패드가 이상 1등 자신만만이신데 현황을 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B 눌러도 안돼요 왜이러냐? 다른키는 다 먹었는데 나가기 키가 안되네 ESC 눌러도 안돼요 왜이러지? 게임을 껐네 아 너무 귀여워 근데 캐릭터가 자 다 튕겼어요? 음 담배님보다 오래 살아남기 D 쪄어 뒤졌다 절대 안 죽는다 응 처음에만 보면은 어? 부착도 안 나왔을던가 어? 그러세요 아 아 아 아 아 저는 그쪽에 보이... 보이기도 전에 바로 올라갑니다 아 예 한번 해보시죠 아 예 시끄럽고 아 예 아 재밌어 근데 닌텐도 하는 것 같아 형아 내가 돈 다 써서 돈은 못 걸고 1등하면 오늘 납방 쿠폰 한 장 된 거 까줄게요 어? 야 1등하면 납방 삭제? 나이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는 거의 한 5만원짜리 상품이다 이거 1등 하시면 만원 근데 왜 각박 만원이에요? 대박만 2만원 써주시면 안돼요? 아니요 미션에다가 추가금으로 거세요 추가금으로 제가 어차피 그거 다 기억 못 해가지고 맨날 점프 간다 음 담아야 너 보다 먼저 안 죽을 거니까 각오해 응 아니거든 너 오른쪽 가는 거 다 보여 거기 죽으러 가는 길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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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아니면 왜 못, dollars 오케이 여기라 여기다 나 2등이야? 와 저 2등이래요 너 2등이야? 나 2등이래 형아 미친 말도 안 돼 와 개 잘해 진짜 야 오르막길에서 점프하면 안 돼 와 깜짝 놀랐네 왜? 넘어서? 좀 넘어지는 거 같아 재밌구나 담뱅님 쩔었어? 아 짜증나네 너 언제 죽냐? 형아 죽었어 재수없어 이 악물고 살아남는 거 봐 이거 뭐야? 하하하하 롤아웃? 와 린 사이를 이동하라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게? 아 아파요 에바야 어 에바야 야 이거 롤드 움직여 야야야 으헠 암해야 홀 아숨 아하하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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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앙 아아아아 bad 아하하하 어허허헣 아 wszystkim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아아!!!! 빌지 마요~~ 우리! 어우 아따eka 미션 성공 이쪽 어 됐나? 됐나?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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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더 실패하면 되는 건가? 맞아 한 명만 더 죽으면 돼 그 마지막이 성행을 바로 오 나이스! 아 개폭치네 아 좋구요 아쉽게 좋네요 음 아니야 하나도 안 아쉬웠어 아쉬웠어 가짜 타일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숨겨진 길을 찾아라? 뭐야 저거 어떻게 찾아 갑자기 꺼지나고 난거 봐 아니 절대 못하자 1등 절대 못하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가요 어으 씨발 저거ört게가 뭐니 이럿 씨발 야 야 가봐 흐흐흫 가ゆ 가거라구 악어야 noch gav 일로 가자그래 너 가바 너 일로 가바 아이씨 밀자 아 밀지마 아이이씨 개샌키야 pursue 가봐 가보라고 악어야 너 가봐 이리로 가자 그래 너 가봐 너 이리로 가봐 흐흐흐흐 아이씨 밀지마 아 밀지마 아이씨 개새끼야 안돼 아 너무 웃겨 아 아 아 얘들아 안돼 얘들아 안돼 안돼 가 가 가 안돼 꼼꼼히 이씨 웃기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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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기네. 못들어갔지. 못들어갔지. 아아. 개웃기네. 아. 미션 감사합니다. 하이들. 미션이 있어요. 역시 쫄깃한 맛이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아. 승부욕 생긴다. 승부욕에 불타고 있어. 나가는 것 좀 걸린대. 아. 그래? 갑니다. 오늘 1등 갑니다. 뭐야. 서버로부터 보상 정보를 불러오는데 실패했어? 보상 안줘도 돼. 내보내줘. 빨리 다음판 하고싶어. 나가는 것 좀 빨리 되면 죽겠다. 이거 홍아. 사람 떨어뜨리는 거 어떻게 해? 나도 그걸 모르겠어. 일단 잡는 키밖에 모르겠어. 아까 사람들 밀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들기도 해. 다이브 기능도 있어? 레전드네. 더블 첨프가 된다고요? 튕겼어? 아. Y버튼이야? 아. Y버튼을 미는 거야? 아. Y버튼을 미는 거야? 안 밀려. 안 밀려. 내가 앞으로 뛰어드는 것 밖에 없어. 나갔어. 잠수. 잠수. 잠수는 뭐야? 잠수는 뭐야? 잡기밖에 없는데? 레디. 그래도 새로운 키를 하나 알았습니다. 틀렸어? 틀렸어? 아니. 난 들어왔어. 들어왔어? 문으로 돌진. 와. 이게 왜 게임이 엄청 많은가 보다. 가보자. 응. 점수하고 가동이 놓으면 날아간다고? 오. 뭐라고? 나도 알려줘. 안 알려주고 싶어서 tulee. 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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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tiliz는데? 쉽겠지? 나도 밀어버린다. 안 hypothé deixしている documents... 안 생겼는데? eigen자 야 acc 야book 야야야야 야야야 이거 various 야야야야야 ocho 이 건 실패한다 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her 야..하핰ㅋㅋ 야ㄱ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쉬얼풀븐 모다 냉니야 쉬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흯 하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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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핰 하핰 하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야 뭐야 이 다밍이 직수됐어? 아 이 다밍이 저 개못하네 게임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려워 다밍이한테 미션 걸지 마세요 애초에 가망이 없네요 저한테 오세요 가망이라도 있지 뭐야 이건 또 뭐야 공을 구역에서 이게 약간 공큰버전인가 보네 이유가 오케이 큰 공 버전이다 뛰어라 병아 뛰어라 그럼 뭐하는 건데 이거 몰라 공 그냥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내가 했어 내가 하나 했어 내가 하나 했어 야 나 지킨다 이제 야야야야 빨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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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다 털린다 다 털린다 야야야 일로와 하지말라구 밀지말라구 야 야 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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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개새끼들 아 너네 그런 식으로 해 오케이 오케이 저 파란 공 파란 공 파란 공 그렇지 빨간 공 패스 일로 턱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뭐야 1등이야 밀어넣어 봉 안으로 밀어넣어 못나가게 막아 이제 수비만 해 다섯개야 수비 다 뺏긴다 다 뺏긴다 추가시간 뭐야 왜 추가시간이오 수비 어 나 수비야 디펜스 그래 야 파란색 하나 줘 전략적으로 파란색 하나 줘 그래야 빨간색이 나가리되지 됐어 7초만 버텨 그렇지 나이스 아니 형 왜 잘해 나 잘해 안나와였네 왜 잘해 빨간색 잘가고 슬라이머 슬라이머 아 아까 내가 떨어졌던거다 아 아 하아.. 아 이거.. 나는 1단계는 깬게 한번밖에 없네? 가자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길 따라가면 되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쪽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요 훗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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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요 올라가요 지금은 안돼요 앗 개색 어떤 새끼가 밀었어 지금 안돼요 지금 못가요 지금이야 아니 왜 미냐고 죽었네 나 왜 왜 나 왜 왜 떨어졌어 아 점액이 가득 차면 음 음 아 물이 차서 죽었구나 저거 너무 어렵다 저기 올라가는거 아 빨리빨리 올라가야되나 음 음 왠지 또 튕길거 같은데 튕겼지 어 난 안튕겼다 어 그래 어 나도 안튕겼어 띵쌍이 이번판 4단계 도착하기 저 멘트 없이 멘트 없이 멘트 없이 할게요 아 내가 떠버려야지 아 이거 내가 잘하지 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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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으로 입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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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케라 내가 간다 좋아 좋아 좋았어 그렇지 통통 그렇지 여기다 여기야 그렇지 여기야 그렇지 통 미끄러져 번지 아 생각보다 으 개새끼야 으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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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돼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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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왜 아니 아직 들어가고 있어 나 역주행이라고요? 나 1등인 줄 알았어 시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바보야? 난 1등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어 들어 ID Jeff 백 진짜 애기들 뛰어가는 경주할 때 혼자서 역주행하는 애가 탔어요 뭐야 4단계 미션 왜 사라졌어? 시간 있었잖아 시간 없었어? 근데 어이없네 이번 판이었어? 개빡치네 이번 판은 무효야 반대로 갔으니까 튕겼어? 그런게 어딨어 튕겼어? 아니 안 튕겼다고 안 튕겼다고 내가 게임을 못하나?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너는 좀 못해 게임을 그치 나도 떼고 싶어 이거 처음 하는 맵이네 어 그러기 오케이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건 아닐까? 오케이 가자 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1등으로 간다 1등으로 간다 1등으로 간다 1등으로 간다 1등으로 간다 1등으로 간다 오케이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바닥을 왜 굽어 이거 우리가 힘이 맞아야 돼 얘들아 빡통사리들아 글로 가면 안 돼요 좋 interpretation 한ıma 이렇게 stars 됐다 한 이토냄 들어가 갑자기 뒤퍼냐 잠깐만 젊은게 ата 다르네 오... 들어왔어? 응 응 응 아...너무 잘해 사실... ..나 진짜 못해 너무 못하는것 같아 극혐이야 내 실력 아 너무 그거 못해 짜증나. 나 잘하고 싶어. 그건 맞아. 짜증나. 아 랜덤으로 웨비 이렇게 나오고. 엄청 많다. 그러게. 우리 1등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쫘아? 뭔가 튕긴 것처럼 불안하게. 어 됐다. 어 됐다. 추락됐다. 와 이건 진짜 처음 하는 거다. 응. 날아오는 과일을 피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파해 결승선에 도착하라. 레전드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만이 저기 앞에 있네요. 할 수 있어. 아니 잡지마. 안돼. 야야야 시점 왜 이래. 오. 아. 아.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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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가자. 아 이크가다 이크가다. 가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어. 기망세 할 수 있어. 일어나 멍쳐. 일어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비켜. 다비켜. 아직 자리 많아. 10개 남았어. 10자리 내꺼야. 다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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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 오케이. 내 자리 남았어. 내 자리 남았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짠. 그렇지. hanging out. 대여겨. 저 못살 거야. 저싸 나 앞에서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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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저 앞장 봤어? 앞에서 손 흔들고 있었어? 어... 개빡치네. 아 나 못 나갔어. 아 나 개혈 받는다 쳐다보다가 들어가는거 봐 진짜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이게 일찍 들어간다고 점수가 플러스 되거나 이런 건 없나보네 무조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하나 보네요 게임이 어? 나 들어가졌는데? 어 나 내가 줌이 눌렀어 아 그래? 시청자하고는 못하냐고요? 단양이랑 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문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착해라 이거 아까 했던거잖아 문 밑에서 위로 올려줬는데 이거 약간 난이도가 쉬운 맵인가봐 아 이거 아까 내가 역주행했던 맵인가요?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해 잡을수도 있지요 잡을수도 있지요 야 너 때문에 성공 못하면 각오하세요 진짜 개빡치니까 남을 자신의 성질을 하랬고 간다아 으흐 Naice 나이스 어 한 놈 어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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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갔지 아 겁나 웃겨 애들 올라오려다 실패한거 봐 아 이제 1랑까지는 쉽죠 되게 TV 예능 출연한 것 같다 출발 드림팀 런닝맨 그렇지 않아? 재밌다 꼬리잡기? 뭐야 꼬리잡기가 뭐야? 나 빨강팀 나 꼬리있어 나 꼬리있어 나 딴딴 나 이거 해적 해적 야 나 꼬리야 얘들아 나 꼬리라고 나 지켜야돼 얘들아 어 야 아야 내놔 내 꼬리 내놔 이 개새끼야 내꺼라고 그거 내놔 이 개새끼야 나 꼬리 잡았어 나 꼬리 잡았어 나 꼬리 잡았어 나 꼬리 잡았어 야 너 일로 안와? 뭐야 이거? 이 꼬리 나 할래 야 도망가 안 돼 내꺼 꼬리 내꺼 아야 안 돼 내꺼 안쳐 개새끼들아 커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꺼 나 꼬리 잡으러 와줘 내 꼬리도 가지러 와줘 나 꼬리 해줘 어 꼬리 안되TNKE 꼬하 이리와 내꼬리 내꼬리 x2 내꼬리 x6 내 꼬리 x2 가락 말도bild 에영 왜? 왜? 못 잡... 잡았잖아 아니C 성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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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 아닌가봐 와아 아아 좋아 잘 지켰다 음 좋아 다명이는 저랑 같은 빨간 팀이었어요 맞아 참나 첫 진출이야 형아 나 진짜? 대박 나 너무 설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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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맨 올라가는 맨 파지마 제발 어? 아아 다행이다 어 알 좋다 알 또 팀전이야? 어 팀전이야 팀전 나 우리 팀이야 나 아직 모르지 응? 나 빨강이야 어 빨간 팀은 우리 팀이야 어 야 야 황금알 나 지켜라 응? 황금알 내꺼야 황금알이 이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 다명이 잡았어 아 다명이 잡았어 다명아 황금알 나 나 나 개새끼야 나 나 나 네가 놔야지 개새끼야 네가 날 잡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황금알인데 아 미안해 몰랐어 아 아 저 개 쟤 개 황금씨 황금 명아리 씨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이 새끼야 내꺼야 이거 원래 아 우리집에 가져갈라 했어 내가 먼저 아 아 아 아 그 그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가 올라오는건데 황금알 이 새끼들 잘 지켜 어 너 없잖아 이 개새끼야 안 있는줄 알았어 어? 아 이건 좀 가져갑시다 어 야야야 이거 꼴등하면 진짜 안된다 야 다명아 이거 꼴등은 진짜 아니야 오케이 꼴등은 진짜 아니야 들어가 어? 꼴등이 우리 하나 차이로 다 하나 차이로 다 이었어 내가 넣었어 아 미친 와 달아 진출이다 와 캐릭터가 귀여워서 화낭 덜 나는거 같아 캐릭터가 이제 3위 이제는 약간 실싸워였으면은 안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긴다 이 게임 가짜 타일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한 숨겨진 길을 찾아라 얘네들 캐릭터 막 귀여운거 봐 야 먼저 밟아 오케이 다나야 내가 보니까 이게 야 이거 왜 미끄러지자 아니 이거 왜 미끄러져요? 아 이거 뭐야 왜 미끄러지는게 있어 이거? 다나야 하지마라 아 다나야! 다나야 너 그렇게 안봤는데 뭐야 뭐야 아 잠깐!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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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다며 나 왜 미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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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1등 하는건 아니겠지? 하하하하 야 나 왜 급발진하냐고 근데 아휴 나 그 타임 위에서 안 미끄러졌어? 뭐야 안하면 미끄러져 왜 이 Three 배드라서 미끄러지는거 아뇨? 인 저거 근데 성공네 바닥 떨어져유 돌글러 가유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건데 마지막으로 살아남아라 다명이 어딨지? 다명인가? 뭔데 너 뭔데 알아 이거 아 뒤에가 살아 아 아 아 아 어 다명? 나 괜찮은거 할까 완전 너 아직 되게 괜찮은거 아냐? 아래로 떨어져야 좋은거야? 아냐 최대한 위에 있어야 돼 어 그래? 바깥쪽으로 이렇게 반 흐리면은 아 개새끼래 그 하핦 좀 많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왜 아니 도 sua 나 이렇게 그래서 nazi 아 정말? 응 원래 이렇게 타는거 한번엔 두개 내려온거같은데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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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저 앞에 길 없는데? 어 뭐야 좋아 좋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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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설마 1등 가나요? 오 이다며 오 이다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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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전드네 아 아 아 여기서 하면 1등구나 아 이게 1등판이구나 진짜 아깝다 아 3등이었는데 아 아 개웃기네 아 맞아 다만님 떨어뜨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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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로 해서 그런거 아냐 나도 일부러 놀리려고 패드시킨거지 아니지 않을까 그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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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가 이상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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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번 그러면은 키보드로 해볼게 아 이거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얘기해줘 빨리 하하하하 컨트롤이 바이빙 그러고 시프트 잡기 엔터가 점프 하하하하 재깔일수도 있고 누가 여기 생기는거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근데 아까도 미끄러졌어 아까판을 아까판에서도 얘가 연결이 불안정한가 패드가 뭔가 인력신호가 좀 이상한가 뭐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시 나갔다 와보자 아 지금 게임 다 안 잡히나요? 아 그래요? 서버 다 터졌어? 아 그래? 서버 왜 이래? 지금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렇대 이게 얘네들도 예상 못했대 이렇게 많이 할 줄 어때 재밌지? 롤보다 재밌는 거 같지 않아? 어 재밌다 그래 나 이렇게 재밌을 줄 몰라 솔직히 서버 과부하 걸릴만 했다고 12만명이 했다고 이 게임을? 와 엄청 많이 했네 첫날이 12만명이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야 지금 7만4천명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얼핏 봤는데 벌써 이 게임 핵이 있다는데 이 게임에도 핵을 쓰는 핵분자 새끼가 있어요? 아니 진짜 아 스피드 액이 있어? 여태까지 게임하다가 잠깐 서버 터져서 이렇게 된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임이냐니 다시 해보자 아까 오후에 좀 하고 렉이 너무 많아서 환불했어요 내려간다 서버가 터진 관계로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안돼 서버가 터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